현재 승률 23승 7패 좋죠 아 도네에 맞다 누구야? 한강 가고싶다 여자친구랑 한강가서 데이트하고싶다 엉마네 아하 참 참 참 뭐야 어그로 덱이야? 어그로 엉망했어 딱딱딱 딱딱따아아아까아 아까 했잖아 여러분이 킬각 못봤죠? 잘못 발랐죠? 철도 못이루고 있는데 했죠 그래서 이겼죠 어? 뱅클가자 한국 죽겠어? 으하하하하 발축을 시작하자 에피아스다는 반드시 승렬건이 정의를 실현하리라 제 덱에 켈레세스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공작 켈레세스 전투의 함성 내 덱에 비용이 2인 카드가 없으면 내 덱에 있는 모든 하수인에게 1,2를 부여합니다 있죠? 히히 히히 시략이 얇게 빠진 것들 히히 히히 얼마나 감내해야 얼마나 감내해야 카드읽어준 남자 안녕하세요 카인남 철면세비에요 얼마나 감내해야 얼마나 감내해야 얼마나 감내해야 그림자별기로 갖고와서 깔고 요원 낼까? 이거 잡고 잡고 하나 갖고와서 다시 깔고 요원 상대 필드는 3,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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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좋은 것 같애 이게 더 좋은 것 같애 다음 턴에 요고 요고 삼고 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또 어그로가 되게 높거든요 주파자 썼죠? 나쁘지 않나 아으 징지볼 뭐야 징지볼 두장이야? 아 깜짝이야 좀 그랬다니 얘로 얘를 잡아먹는다 별로인 것 같애요 요원 갖고와서 영능을 눌러놓는다 얘를 그 밥으로 갖고와 놓자 그래 놓고 다음 턴에 해골마랑 같이 쓰면 되겠다 자락 썼어요? 자락은 너무 좋죠 거북목 운동 한번 할까요? 자 여러분 어깨 피고 허리 피고요 자 앞으로 나란히 쭉 하시고 뒤로 땡겨줄게요 자 하나 둘 셋 뒤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죽음 파괴자가 두장이었는데 다 나갔고요 이러면 이걸 바르면 얘가 칠칠이 되니까 잡아주고요 얘는 그냥 써줍니다 아키지 말고 갓보기가 이방에 있다는 걸 안하냐고? 아니 몰랐는데요 원래 갓보기 몰래 이렇게 음영하게 잘 봐요 아 이거 이거치고 무기로 찍는게 좀 에바죠? 요거치고 무기로치고 잡아먹을라 그랬는데 요거치고 요거치고 요거 내고 리로이 쓸까? 리로이? 지금 여기서 리로이 쓰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쓰고 상대가 두 번째 해골마랑 같은 거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이거 잡아버려 어 칼잡이 강도 좋아요 칼잡이 강도 좋아요 지구 도발 첨보 도발 첨보 생명력 첨보보다 생명력이 더 좋죠 도발 생명력이 문제는 상대 아직 해골망 하나 남았고 오른쪽 싸움인데 상대는 생명력 전환도 좀 쓸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나는 지불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거 칼잡이 강도 칼잡이 강도 칼잡이 강도 칼잡이 강도 칼잡이 강도 칼잡이 강도 잘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칼잡이 강도 칼잡이 강도 칼잡이 강도 그 다음에 얘로 또 잡아먹고 나가 쏘냐가 이제 필요 없거든 독성? 독성? 독성 나와서 큰거 하나 끊기? 1,1 식물? 좋았다 상대 나오는거 끊어줄거야 상대 큰거 못나와요 겁나서 어 개잘 나오고 큰거 젖음 젖음 응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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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